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경홍입니다. 6강 마지막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Armish. Armish는 교도예요. 종교죠. Living 분사 구조에 능동 주의하시고 지들이 살고 있는 능동이죠. In Big Belly에 살고 있는 The Armish에서 The가 붙으면 대표급으로 복수 형태가 됩니다. Armish People이 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주의하시는데 R입니다. 여기서 The Armish. Armish 사람들은 종교의 Big Belly에 살고 있는 R 복수고 매우 Religious하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쓴거죠. Religious는 종교적이다. Armish 교도들은 Follow the 복수예요. 따르는데 모든 어떤 종류의 strict는 엄격한 원격이 아니고 엄격이죠 엄격한 규칙들을 따라 The reason 이유인데 For these rules 이러한 엄격한 규칙의 이유는 단수예요. Is to avoid 는 투부정사의 보호로 쓴 동격의 구조죠. A equal B가 형성되는 동격의 보호입니다. To avoid 피하다 피하는데 자부심 자부심을 피하는 거예요. In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래서 제기될 명사 themselves 썼다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In 전치사 뒤에 How they think 의문사 주호동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명사 목적으로 관제분문 목적어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는지 그 다음 And In 또 똑같이 의문사 조동사 썼죠. 어떻게 그들이 Look 여기서는 이 형식 동사가 어떻게 그들이 보이는지를 자부심을 피하기 위해서 대의 Army식 교도들은 Must 조동사 원형이죠. Look Like 그러면 보여야 하는데 Like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처럼 평범하게는 뜻이겠죠. 맨 복수예요. 남자들은 Get The Same Get Hair Cut 같은 머리 스타일을 자르고 No Zipper 지퍼 우리 잠그는 지퍼가 Are allowed 수동차 나왔죠. 허락되지 않는데 On Pants 바지에 그 다음 버튼 단추들은 Are not allowed 허락되지 않는데 On Jacket 자켓 위에 또 여자들은 주어줘 복수요. MEN이요. Use 복수동사 썼어요. 복수 복수동사 사용하는데 Straight 직선 직선으로 된 핀을 Too Fastly 투부정사 부사용법이요. 그래서 Fast는 뭐냐면 고정 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옷들을 자 그들의 머리는 자 아미시 교도들이죠. Must Not BPP 수동태 썼죠. 잘려지면 안 돼. 자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Must BPP 덮여져야만 돼. 자 여기서도 우리 수동태 조동사 BPP Must BPP 자 그 다음 Must BPP 수동태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죠. 자 그럼 이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는 앞에 나왔던 머리스타일이 혹은 어 뭐죠? 머리스타일이죠. 머리스타일이나 머리를 덮어야 되는 생각은 주어고요. 자 to avoid 피해야 되는데 피하기 위해서인데 동격의 보호로 ing 자 avoid 목적으로 ing 1번 being stylish 스타일이 넘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 또 여기서 avoid ing 목적어 2번 이에요. 그 다음은 draw attention to 그들 스스로에게 여기서도 제기되면서 썼었죠. 관심이 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법에서 avoid 때문에 ing 1번 썼다는 거 그 다음 2번 썼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furthermore 파일 비교급이죠. 어때요 furtherly 더욱이 하아 들어가네 자 the rmc는 아까 rmc people이라고 그랬죠. 복수예요. 자 r 복수로 썼습니다. 자 reluctant 주저한다 자 주저하는데 모를 목적어 to use 사용하는 것을 자 기술인데 modern 현대 civilization 문명 현대 문명 현대 문명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 so 그래서 데이나 rmc 사람들은 refrain 삼가 삼가 하는데 from 뒤에 또 명사 썼죠. using 현대 장치들 장치들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을 서치에서는 우리 like 예를 들어서 자동차들을 혹은 모바일 폰 핸드폰들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 자 데이나 rmc 교도들은 믿는데 자 데스 행략구조겠죠. 목적교 관계되면서 대신 생각되었고 the appearance oriented lifestyle 이 전체를 주어 자 그리고 modern conveniences 가 주어 2번 자 그래서 appearance 는 외모 지향적인 삶의 방식 자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삶의 방식이나 현대 삶의 문제죠. 그리고 현대 편리함 현대 사회의 편리함들은 자 주어 2번이구요. 자 can bring 조동사 동사원형이죠.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리드는 그리드를 뭐라 그러죠 이거 탐욕 과 benefit 허영심 허영심 을 가지고 오 허영심이죠. 허영심을 가져올서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삶이죠 그리들은 금욕주의 자 그래서 이게 그리대 소재는 아미시 사람들 swan 이런 식으로 머리도 다 가리고 머리도 안 자르고 옷들도 단추나 지퍼 없는거 입고 이렇게 살고 있다 동력 안 쓰고 이거 이러한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시 교도 텔레 절제된 생활 방식